안녕하세요 여섯신애다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옐로우멜로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키우고 있는 옐로우멜로우 인데요 물을 적당하게 주면서 키우다 보니까 얼굴들이 작아진 편이고 조금 더 야물어진 편이죠 올해 이 아이들이 목대에서 자구들을 진짜 많이 내주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단장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여기 있었던 이 자구들이 보세요 여기 있었던 이 네 개의 자구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모여 있었던 아이를 제가 농장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샀는데 키우다 보니까 늘어진 이 자구 가지들도 퍼지면서 수용도 예쁘지가 않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보시면 너무너무 목대가 달랑달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모아지고 과연 이 줄기를 통해서 영양이 공급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아마 뿌리를 이 목대에서도 뿌리를 내려서 크고 있을 텐데 이 자구 한 개가 조금 달랑달랑해서 분갈이가 또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쁜 수용을 위해서 조금 더 모아서 심어주면 훨씬 더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아이는 더 더워지기 전에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주려고 하고요 조금 더 높이도 좀 있고 조금 더 공간이 좁은 화분을 제가 좀 골라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이제 전주분인데요 많이들 쓰시는 화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회가 있었을 때 몇 개 이제 사놓고 쓰고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오늘은 하나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보니까 지금 잔뿌리들이 여기 지금 실뿌리 다 보이시죠 아직까지는 다육이들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는 또 계절이다 보니까 아 네 이렇게 뿌리들이 너무너무 지금 잘 나와 있는 상태네요 아주 건강합니다 이 지금 잔뿌리들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들을 심하게 이 저기 뿌리를 다 정리를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화분갈이가 된지도 사실 그렇게 오래된 편은 아니어서 뿌리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지금 뿌리를 너무 많이 건들어 놓는 것보다 어느 정도 그냥 화분 정도만 바꿔준다는 생각으로 저는 살살살살 털어주고 그대로 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상태가 안 좋다면 뿌리들도 한번 다 털어주고 다시 심으셔도 괜찮지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목대 그리고 보시면 여기 부분이 목대 사이에 이렇게 좀 붙어 있어 가지고 힘이 없어요 가지가 그래서 충분히 이 가지 밑에 부분까지도 흙에 좀 잠길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도 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약간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네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차피 분갈이를 또 한 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름을 나야 되잖아요 평상시보다 저는 이거 강모래하고 마사를 조금 더 넣어서 지금 분갈이 흙을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상토는 물마름도 좀 잘 안되고 한 번 물이 들어가면 상토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왕 여름을 앞두고 분갈이를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마사하고 이 강모래를 좀 더 많이 섞어 가지고 지금 네 분갈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조금 더 모아 가지고 수영을 잡아 주니까 그 전보다 훨씬 더 예뻐지죠 여러분 분갈이는 이제 상토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영양분이 없어질 때에도 분갈이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화분하고 이제 사이즈가 맞지 않을 때에도 이제 분갈이를 한 번 해주시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군생을 키우다 보면 이 가지가 이렇게 좀 늘어지는 식물이잖아요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군생들을 키우다 보면 수영이 굉장히 퍼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쁜 수영으로 다육이를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목대가 자라면 그 목대를 조금 더 안쪽으로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잘 솟아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분갈이를 해주시는 것도 또 달기를 예쁜 모습으로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처음에 이제 굉장히 늘어져 있었던 목대였는데 이렇게 올려주니까 어우 또 다른 예... 저기 옐로 멜로가 되어버렸어요 어우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겸사겸사 저도 이렇게 해줬는데요 저는 이제 있었던 화분 안에 있었던 모습보다도 훨씬 좋은데요 역시 다육이는 손이 가면 갈수록 예뻐집니다 근데 이게 손이요 좋은 방향으로 자꾸 손이 가야 되는데 물을 자주 주시는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더워지는 여름이 오잖아요 다육이 경험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첫 여름 날 때 또 첫 겨울 날 때 굉장히 걱정이 좀 많이 앞서는데요 다육이는 여름에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 한 7월 정도부터는 정말 그냥 단수해 주시면 다육이 잘 안 줍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단수가 정말 어렵습니다 물 안 주면 되는데 그 물 안 주는 게 진짜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꼭 실천해 주시고 제가 또 이제 단수를 해야 되는 시즌이 오면 한번 더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정보를 나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우 옐로우 멜로우 이렇게 하니까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시금 이렇게 손 봐주니까 또 다른... 다육이가 된 것 같아서 하나를 제가 새로 사가지고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요 퍼져 있었던 모습보다도 지금 모습이 훨씬 더 예쁘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렇게 군생을 키웠을 때 수영이 예뻐지지 않고 이렇게 퍼진 아이들이 있다면 꼭 분갈이 시기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 더 농분 조금 더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 화분에다가 심어 주시고 혹은 같은 화분이라도 한번 꺼냈다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더 심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